유니온스쿠에 있는 오토에 왔습니다 호석이 형의 오토에 왔어요. 맛있어 보여서 빨리 이러봐야겠어요 너는 어디에 갔을까? 너는 왜에 갔을까? 뭐였지? 호석이 형의 오토에 왔어요 야 맛있겠다 택시 카드 있어? 네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갔어요 실제 카드도 있어요 호석이 형이랑 메뉴 고민하다가 전통일식 쪽으로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저도 일식 먹은 지 오래되어가지고 맛도 궁금하기도 했고 오사카 이후로 전통일식은 3년 만이네요 야 야 야 내가 지금 골라볼 줄 알았네 새삼일식 유니판이 복잡해서 한참 고민하다 골랐습니다 우동면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사이드는 카치동에 우동면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뭐 우동면으로 괜찮았어요 면발도 쪼깃쪼깃하고 이건 호석이 형 돈까스 세트에요 둘이서 이거 어차피 같이 쉐어해서 먹으면 되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왔는데 일부러 왔는데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잘 왔다 그래도 너 한번도 알아봤잖아 형이 어떻게 와서 올라와있어 어떻게 여기 나쁘지 않아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몇일이 되셨는데 돈까스 넣어 돈까스 넣어 돈까스 넣어 내가 이거 하나 가져와 이거 주세요 먹으면 안 해? 네 이 정도 조기조기하면 괜찮네요 근데 역시 장국은 맛이 없네요 별맛이 없네요 이게 돈까스 괜찮네요 돈까스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일본은 돈까스 하는 만큼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래 맥주도 한잔씩 먹어가지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소개봉한다고 만나보시고 맥주도 한잔씩 먹어가지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맥주도 한잔씩 먹어가지고 조개봉한다고 만나보시고 종료 흠 제게이빠라 어머나 카페 건물이 공사 중이라서 모셨다가 겨워 찾았어요 페비용이나 페이커 커피 형도 1년 반 만에 오겠네요 엄청 오래 노드렸겠네요 코로나 전에 왔으니깐 이 날이 많이 가기가 너무 깔끔하시니깐 약간 형집 1년소 형집 같다 그 집 나오는 느낌이 와 형 안쪽 바에 앉으면 되겠다 형 안쪽은 다른건가? 페이퍼 커피인데 여기가 인테리어랑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너무 뭐든 뭐든 하고 뭐 약간 도서관 같기도 하고 뭐 호텔 라운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 같기도 하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뭐 안전해 신기한 가게구만 내가 지체크만 돼 9시에서 2시에서 1시에서 1시에서 1시에서